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무릎과 골반 등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무릎을 많이 늘리는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불편한 분들은 상단의 무릎 통증 없이 강화시키는 영상을 수련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려운 동작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몸을 관찰하면서 수련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영웅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발을 양옆으로 벌려주세요. 엉덩이를 두 발 사이에 놓습니다.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잠시 두 눈을 감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의 골반, 무릎, 발등을 느껴봅니다. 오늘 수련으로 좀 어렵겠지만 관절 마디마디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수련을 이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오른 다리만 앞으로 뻗습니다. 두 손을 뻗어 발을 잡고 왼 다리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접은 상태 앉아서 하는 반영웅 정글 자세 허벅지를 바닥으로 꾹 누르고 천천히 배, 가슴, 머리 순으로 상체를 다리 가깝게 가져옵니다. 한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오른 다리의 아랫면 전체의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돌아와서 첫 비틀기 왼손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손 등 뒤 바닥을 짚으며 가슴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날개뼈를 서로 가깝게 동시에 쇄골뼈는 멀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으로 왼 무릎 바깥쪽 잡고 왼손 등 뒤 바닥 짚으며 트위스트 골반이 좀 타이트하면 한쪽이 엉덩이가 들릴 수 있어요. 양쪽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켜주세요.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제 왼 다리를 펴고 오른 다리를 접습니다. 왼 허벅지 바닥으로 꾹 누르고 두 팔 앞으로 뻗어 왼 발을 잡고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숨을 내쉬며 배, 가슴, 머리, 상체를 숙입니다. 뒷목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툭 하고 떨어뜨려도 좋아요.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양쪽 균든하게 의식하면서 맞춰주세요. 이제 상체를 일으켜 척추 비틀기 가슴이 왼쪽을 향하도록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살짝 내립니다. 왼 무릎과 발등 정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쪽 척추 오른쪽으로 비틀기 긴 호흡으로 이어갑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제 오른다리 펴주세요. 다리 한 번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이제 두 다리를 접어 나비 자세 발바닥을 회음부 가깝게 가지고 오고 무릎을 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슴, 어깨 활짝 열어주세요. 아랫배는 살짝 끌어당기고 어깨 긴장 풀고 어깨 긴장 풀고 자 이제 왼다리는 접은 상태로 오른다리를 앞으로 뻗습니다. 잔호실을 사하사나 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하차 바닥 단단하게 눌러내며 상체를 숙입니다. 팔꿈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도 좋아요. 배, 가슴, 이마 순이에요. 상체를 앞으로 늘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햄스트링이나 등이 좀 뻣뻣한 분들은 척추를 먼저 쭉 펴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좋아요. 상체를 일으켜서 이제 왼발을 오른허벅지 안쪽에 놓습니다. 앉은 반영꽃 정굴자세 발등에 좀 더 강한 자극 왼손을 뒤로 돌려 오른쪽 허리에 손등을 대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상체 살짝 숙이며 왼발을 잡습니다. 오른팔은 앞으로 뻗어 오른 엄지발가락을 잡고 숨 마시고 척추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그대로 배, 가슴, 이마, 다리 가깝게 상체를 앞으로 늘리며 내려갑니다. 지금 왼발등도 늘리고 있고 왼쪽 어깨도 회전시키고 있고 팔뚝도 비틀고 있고 오른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아래 골반까지 쭉 늘리고 있어요.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이제 척추 비틀기로 연결해요. 오른손 왼무릎을 짚고 가슴을 왼쪽으로 틀어 줍니다.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돌아와서 다리 바꿀게요. 왼다리 펴고 오른다리 접고 오른 발바닥 왼 허벅지 안쪽에 대고 손으로 왼발을 잡고 숨 마시고 척추 늘렸다가 내쉬며 상체를 숙여 배, 가슴, 머리, 바닥 가깝게 왼다리 바닥으로 꾹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무릎 아래 자극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무릎 살짝 접고 무릎 아래에 수건을 놓아도 좋아요. 각자가 가진 내 유연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면서 수련하도록 합니다. 좋아요. 이제 상체 일으키고 오른발을 왼 허벅지 안쪽에 댑니다. 반 연꽃 자세 하듯 오른팔을 뒤로 돌려서 오른손등 왼 허리 바깥쪽에 대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오른발을 잡습니다. 왼손 앞으로 뻗어 왼발가락을 걸고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숙여서 내려갑니다. 바닥에 닿아있는 다리 꾹 누르며 힘을 단단하게 채워야 상체를 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동작 좀 어렵지만 우리 차분한 호흡으로 조금씩 풀어나가 봐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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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내쉬으세요.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으세요. 이제 상체를 일으켜서 그대로 척추 빗들기 왼손 오른 무릎을 잡고 스위 PO 러쉬워 Griff Bosung 다리 긴장을 풀고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돌아옵니다. 다리 한 번 쭉 뻗었다가 우리 다시 영웅 자세에 앉을 거예요. 무릎 모으고 두 발을 엉덩이 옆에 바깥쪽으로 벌려서 놓습니다. 외가리 자세 왼다리는 그대로 접은 상태로 오른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접습니다. 천천히 오른다리를 펍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또 엉덩이 바닥에 밀착시키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의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팔을 바깥쪽으로 벌립니다. 다리가 상체와 점점 가까워지도록 지금 균형감각, 다리, 골반의 유연성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펴보세요. 천천히 이제 다리 접어서 왼 허벅지 안쪽에 대고 우리 연꽃자세 이전 했던 것처럼 오른팔 뒤로 돌려 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척추 비틀기 왼손은 오른무릎 목은 옆면을 바라보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오른쪽 어깨 너머 좋아요. 다리 풀어줍니다. 반대쪽 갈게요. 엉덩이 살짝 일으켜서 다시 영웅 자세로 앉은 다음에 오른다리는 그대로 두고 왼무릎을 세웁니다. 양쪽 엉덩이 모두 바닥에 닿게 하고 천천히 왼다리를 쭉 펴며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손으로 왼팔 뒤꿈치 잡습니다. 등이 자꾸 구부러지죠.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며 할 수 있는 만큼 척추를 길게 뻗어 보세요. 그리고 이 왼다리를 천천히 몸쪽으로 밀착시킵니다. 어깨 긴장 풀고 호흡도 좀 편안하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거나 자세가 안정적이라면 왼 발끝을 바라보아도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이 왼다리를 접어서 오른 허벅지 안쪽에 대고 척추를 비틀며 왼손 뒤로 돌려 오른 발가락을 잡습니다. 오른손은 왼 허벅지 척추 비틀기 양 무릎에 자극도 느껴보고 발등에 자극도 느껴보고 내 등과 팔뚝의 자극도 느껴봅니다. 잘했어요. 다리 풀어주세요. 다리 한번 가볍게 털어주세요. 무릎을 접는 동작들이 많아서 이렇게 폈을 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이제 비둘기 자세로 전환합니다. 오른 다리 접고 왼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배꼽 아래 오른발 뒤꿈치 팔꿈치 바닥에 대고 이마를 손등 위에 얹어주세요.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근 시원하게 왼 발등 정면 바닥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코로 숨을 내쉬고 코로 왼 발을 들어 올리고 왼 손을 뒤로 돌려 이 발을 잡습니다. 상체를 조금 더 일으키며 왼발을 엉덩이 가깝게 가지고 오세요. 왼 허벅지 앞쪽 쭉 늘릴 거예요. 왼 발등까지 가능한 만큼 상체 조금 더 세워볼게요. 좋아요. 이제 왼 손으로 왼 발날 안쪽을 잡고 오른발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후굴로 이어갈게요. 왼 다리를 뒤로 뻗으며 상체를 뒤쪽으로 멀리 뻗습니다. 하체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몸이 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중심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 보세요. 내려올 때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천천히 잡은 발을 풀어줍니다. 이제 이 왼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서 반대쪽 왼 발 배꼽 아래 오도록 오른 발등 정면 바닥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이마를 겹쳐진 손등 위에 얹습니다. 골반 전체 허벅지가 시원해지도록 배 긴장을 풀고 복부로 호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숙소 자, 이제 상체를 일으킵니다. 오른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이 발을 잡고 발을 엉덩이 가깝게 가져옵니다. 발이 몸 가까이 올수록 자극의 강도가 더 세질 거예요. 내 몸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수련하도록 합니다. 좋아요. 이제 발날 안쪽을 잡고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오른발을 뒤로 멀리 뻗으며 후굴로 이어갈게요. 왼팔을 더 멀리 위로 뒤로 뻗으며 가슴을 위로 높게 들어올립니다. 호흡이 안정돼야 몸의 흔들림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좋아요. 잡은 발을 풀어주세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팔을 뒤로 뻗어 손등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등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팔꿈치 바닥에 대고 가슴을 살짝 들어올립니다. 반개구리 자세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이 발을 잡고 발을 엉덩이 가깝게 가져옵니다. 이제 왼팔꿈치를 펴볼게요. 자극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일 거예요. 네, 오른 허벅지, 무릎, 발등 쭉 늘립니다. 등에도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가슴 정면 좋아요. 내려옵니다. 그대로 오른손, 오른 발 안쪽을 잡습니다. 우리 반 활자세로 이어갈 거예요. 왼팔을 앞으로 뻗어서 배만 남기고 모두 들어올립니다. 왼쪽 다리까지 왼 허벅지, 오른 허벅지, 왼팔 모두 쭉쭉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반대쪽 이어가요. 상체 살짝 일으켜 팔꿈치 바닥 왼발 접어서 왼손으로 왼발등을 잡고 이 발을 엉덩이 가깝게 가져옵니다. 오른팔꿈치 쭉 펴볼게요. 어깨가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바닥 힘있게 밀어주세요. 왼 허벅지, 무릎, 발등 시원하게 좋아요. 팔을 내리고 오른팔 앞으로 쭉 뻗습니다. 왼손으로 왼발 안쪽을 잡고 배만 남기고 모두 들어올려주세요. 위로 쭉쭉 끌어올립니다. 무릎 간격 더 벌어지지 않도록 골반 간격 유지 셋, 둘, 하나 좋아요. 내려옵니다. 몸을 돌려서 바람빼기 자세 무릎을 모으고 이 무릎을 가슴으로 당깁니다. 등 아래쪽의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머리 들어올려 복부의 힘을 느껴보고 척추를 늘립니다. 코, 무릎 가깝게 잘했어요. 머리 내리고 해피베이비 자세 손으로 발날을 잡고 무릎을 접은 상태로 다리를 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골반 안쪽까지 시원해지도록 잡은 발을 놓고 척추 비틀기 왼 다리는 뻗고 오른 다리는 접어서 다리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두 팔 양옆으로 넓게 뻗고 고개는 오른쪽 반대쪽으로 척추 비틀기 왼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팔을 옆구리 옆에 놓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모두 풀어주세요. 사바사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들끼리 굳이 부들끼리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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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을 내립니다. 무릎을 접어 세워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등에 긴장 풀어주세요.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습니다. 오늘 이 수련으로 개운해진 나의 등 골반 무릎 발목 천천히 느낍니다. 오늘 좀 어려운 동작들이 있었을 텐데 꼭 다 해낸다고 잘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양손 가슴 앞에 모 합장합니다. 나마스테이 여러분 오늘 수련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제가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